오늘은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의인화되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남성 혹은 일본 남성 중국 남성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팝이 짱이라니까 중화류가 세계 최고야 라는 중뽕에 가득 찬 중국 남자를 질투하는 남성 따윈 없을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놀랍게도 남자들은 왜 일본 여자 좋아함. 같은 여자가 봐서 대체 남자들이 일본 여자의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음. 키 작고 오다리에 치열 박살나고 화장촌스럽고 옷도 못 입고 바보 같고 자기 주장 못하고 솔직히 바보 같은 건 팩트잖아. 라는 식으로 일본 여성에게 저주를 퍼붓는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 다 필요없고 저런 표독스러운 모습 때문에 남성들이 한녀보다 일녀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지만 정말 놀랍게도 고분고분하니까 일녀 좋아하는 거잖아 병적으로 스시녀 이지랄 하는 거 보면 토나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854개가 박혀있죠. 남성들이 일본 여성의 여자력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한녀들에게 얼마나 발작 스위치를 누르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녀들은 일본 여성들의 착하고 순한 마음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일녀들은 남편을 사랑해주고 헌신해주지만 한녀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한녀에게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해주고 돈 바쳐야 하기 때문인 거죠. 구조적으로 한녀와 일녀는 결혼생활에서 상극이기 때문에 한녀가 일방적으로 일녀를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들은 일본 여성이 고분고분하다 말하며 조롱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배려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남성들이 한녀를 버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표독스럽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들은 아마 평생을 가도 모를 겁니다. 여성시대의 일녀 음침이란 난생 처음 보는 단어의 조합을 검색해보면 회사 일녀 진짜 음침하다 인생 존나 피곤하게 살아 라고 말하며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질투하고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녀는 청순한 일녀야 겉으로는 세상 상냥한데 음침하고 사람 열등감 빠지는 기분 들게 만들어 라는 식으로 일본 여성들의 여자력을 질투하는 한녀들 일본 여자들이랑은 친구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여성시대 공지로 사용하고 싶어 일본 여자 dna는 한녀만 보면 연먹이고 싶은 dna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못대쳐먹었어 라고 일본 여자들에게 한국 여자는 당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동남아 여자들 원래 질투 많아? 베트남 여자들 존나 질투 심해서 짜증나? 베트남 여자들 한녀들을 향해 열등감 미쳤어 동남아 여자들 한녀를 향한 열등감의 돌아버림 이라는 식으로 동남아 여성도 한국 여자를 싫어하고 일본 여성도 한국 여자를 싫어하죠 정말 놀라운 건 중국 여자들도 한국 여자를 질투한다 선언한 우리 한녀들 세계 그 어느 나라 여자든지 한국 여자와 교류를 해보는 순간 한국 여자를 미워하게 되는 마법이 보이십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인구의 여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 여성을 미워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 남성들만 한국 여성을 의문할까요? 우리 한녀들은 세계 모든 여성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렇게나 표독스러운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일본 남자들 음흉하고 더럽고 못생기고 옷 못입고 치열 박살났다는 흉을 봐본 적 있나요? 남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여자들만 그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표독스러운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할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남성을 대해주는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할지 판단은 여러분께 달려있으니 말이죠 그냥 저런 표독스러운 여자와 결혼하기 싫다면 국제 결혼하세요 그 어떤 나라 여성과 결혼해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퐁퐁남을 구원해줄 동화줄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열등감과 질투심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의인화시키면 한국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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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과 결혼